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구독자 수가 이틀 만에 만 명을 돌봐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당장 오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3만명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히트곡 하려고요. 저희 히트곡이 많은 밴드입니다. 사실 들으면 아는 음악이 되게 많거든요. 들으시면 환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두 번째 달의 음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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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